Q. 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린 괜찮을 거야. 맞아. 진병아, 엄마 아빠 공항이다. 우리 비행기 기다려. 저번에 말했지? 그래, 엄마 말대로. 당신이 말한 거 아니야? 우리 세계여행 간다. 그래, 지금 말하면 됐지. 그, 뭐? 아빠가 깜빡한 게 있어서 영상 남겨. 사무실에 가면 예약자 서류가 있는데, 다음 주 예약 좀 취소해줘라. 아이고, 들어가, 들어가. 어, 그래. 또 연락할게. 잘 챙겨 먹고. 어, 그래.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사무실에 가면 예약자 서류가 있는데, 다음 주 예약 좀 취소해줘라. 아, 오늘도 잘생겼네. 어이, 프라도. 어이, 사나이 진주인걸. 무슨 일이고? 야, 너. 나랑 일할래? 가이다? 가이다? 자, 그래가, 브라더. 부모님 몰래 가이드를 하자는 거지? 그렇지, 브라더. 근데 니 그 가이드 해본 적 있나? 아니? 그럼 어찌할라꼬? 가이들 일이 뭐 있나? 우리 부산 도박이 아이가? 아, 맞지. 니 부산 사나이 아이가? 아, 부산 사나이지. 그래. 사나이는 빠꾸가 없지. 그래, 빠꾸는 없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운전! 니 차 받았다며? 어. 아, 진짜 운전만 하면 된다고? 자, 하는 거지? 아, 하자! 아, 하자! 모르겠다, 그래. 하자, 이씨! 이게, 이게 어떻게 해, 너? 스, 스쿼트? 제임... 스쿼트. 오, 니 영어 할 줄 아나? 너는? 노, 잉글시. 잉글시 노. 내 지금 이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뭐. 뭐. 잉글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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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통역사를 구하자. 통역사. 니 아는 사람 없나? 야, 통역사를 구하면. 이게 돈이 남겠냐? 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구해야지. 없지. 마, 니는 대학 다니면서 영어 잘하는 친구 하나 못 만들고 뭐 했노? 야, 너 아직 복학도 안 했어. 에이, 4년째 나와봐야 다 쓸모 없다니까. 그게 쓸모없다, 쓸모없어. 야, 귀신아 잘생기자. 그건 또 뭔 맥락이고? 니가 그래가 친구가 없는 기다. 아는. 이스바. 형님, 전화 하나 통해 볼게. 아니 뭐 단기 알바는 이딴 것 밖에 없어. 그때 읽어라. 뭐 형이? 자리 지내나? 누군데? 저. 난 잘 지내지. 인저이니는? 뭐 장인을? 야, 나와봐라 좀. 어쩜 아á! 무슨 일인데? 인자이니 일당 20만원 받고 일할래? 20만원? 야 누구 맘대로 내가 사장이야 아 좀 해봐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아 좀 나 할래 뭐라 하는데 하겠다는데 야 너는 전여친이랑 일할 수 있어? 못할 건 또 뭔데 그냥 하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교복이 좀 큰 것 같은데 잘 어울리게 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잘생겨서 잘 어울리는 거야 진짜 잘생겼네 응 응 야 이진명 내 일이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니 내 돈 나갔는데 왜 네가 기분 나빠왔는데 너는 나랑 일하는 게 안 불편해? 하면 할 수 있지 난 불편해 야 됐고 빨라 끼워 가이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짜야지 너는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너는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너는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아 그렇지 제임스가 좋아할까? 그럼 한국 드라마 영화 덕후 제임스 어디 한번 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보여줘 볼까? 이게 아주 영어 좀 한다고 힘이 잔뜩 들어갔네 야 우리 이거 끝나고 한 잔 따라 삐리 꼭 아니 절대 제임스 하이 제임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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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웰컴 도 부산 하이 야 빨간불이잖아 파란불로 바뀌니까 출발 준비하려고 그 소리 아이가 무라 안전운전 하자 안전운전 하고 있구나 지금 엄청 조심스러운데 야 조용히 하고 천천히 가자 응? 알았다. 마! 쳐돌았나 이씨! 운전 떡띠 안하나 이씨! 직구석이 쳐박혀 있으라 이마! 미쳤나봐! Sorry, are you okay? Sure, but he's not okay. He's okay, don't worry. 음, it's normal in Busan. 놀랐어, 제임스? 제임스, 이건 일종의 사람과 사람과의 정이라고 할까? 그런 거야. 민정아, 통역해줘. 정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해? 정이 영어로 정이지 뭐. 음... 음... In... Korea... We call that... 정? 정? 음... Have you watched The Kingdom on Netflix? Kingdom? Of course, I really love that show. I'm always on Netflix. 가자. 이제 더 가자. 오늘 부산에 대신 없다. 진?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뭔데 저거? Sorry, 제임스. They are stupid. 에이, 뭐 생각보다 하나도 안 공수없네. 재밌었지, 제임스? Brother, Korean準備 good! Very funny funny! What do you call that? Targona. Also, Squid Game is my favorite. Squid Game, absolutely. By the way, I want to ask about the rules. I couldn't get it all. I couldn't get it all. 한번... Okay? This! 내가 이기스! 됐죠? 됐다, 아닙니까? 어휴... 아... 눈치고 있잖아... 형님... 형님... 내가 이기스... 내가 이기헌인데 왜? 에이... 수... 이은... 지은... 저... 어휴... 저녁과 함께하는 중 하나, 둘, 셋! 치즈! 잘 나왔어? 잘 나왔나? 제가 정말 여행을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아. 진짜 부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한 일이요. 평범한 관광지 말고 진짜 부산을 보고싶어 진짜 부산? 감사합니다 이런게 진짜 부산 아이가? 부산이지 와우 아 장난 아니지? 찌기네 너무 맛있다 부산하면 랍스터지 비슷하다 이같이 야 빨리 먹으라 씹는다 야 야 야 재밌어 없어졌어 뭐? 뭐? 뭐 좀 둘러보도 오겠지 뭐 야! 제임스 굽잼이야 굽잼이야 큰일났어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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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깡통시장의 말쑥이다 말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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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푸드 말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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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국방 놀래 자빠지게 맛있대 먹어봐라 낙지게 맛있대 저는 그래볶는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겼네 가만히 있어 여기다가 새우젓을 넣고 정구지 많이 넣고 뭐하나 다닙기를 넣고 자 줘서 봐라 팝팝팝 줘서 봐라 맛있지? 맛있지? 이래 먹어야지 오장육부가 막 시원하게 뜨시게 올라오는 기라. 음. I think so. It's very good. 제임스고 나만 밥도 못 먹고 지금 이거 뭐고 지금. 새우젓에 깍두기 국물 넣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니 국밥도 못 먹어. 어? 저 눈 시퍼는 사람 혹시 제임스? 제임스? 아 제임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제임스. 여러분. 이거 대박이야. 니 술까지 묻나? 보니까 술 좀 치네. 야 우리도 국밥에 소주 한잔. 파라삐리포? 파라삐리포?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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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삐리포 발음 좋네. 오. 아 죽인다. 이모 여기 국밥 섞어 세게요. 소주 하나랑 잔둬주세요. 파라삐리포! 파라삐리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너와 부산을 잊어버릴게요. 저도요. 우리 함께 함께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잊어버렸어요. 아니, 제임스. 우리는 프랜스야. 하지 마세요. 팁은 없어요. 정말? 가져올게요. 이거 가져올게요. 귀엽다, 귀엽다.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친구 사이에 팁 정도면 괜찮잖아.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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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쁘게 제임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마셨잖아. 봐라. 봐라필이 아메리카노 한테 말 unless it's owned. 근데 진짜 잘 마 준 CHAd. 취했는데ando, Herrgeer는 계속 마셔. 간만에 재미있었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구나? 이야기했어. 폭행했다고? 취했는데 소주를 계속 마셔 간만에 재밌었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구나 마홍이 통한다는게 야 통했다고? 야 너 영어도 못알아 듣고 말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야 근데 무슨 팁으로 10만원이나 주나 왜 나눌래? 33,000원씩 니가 사할래? 우리가 삼할까?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너네 부모님 오시기 전에 여행사 계속 해보는거 어때? 이참에 우리 경력 한줄 만들어보자 까짓거 경력직 내가 돼주마 위장 취업이네 위장 취업 뭐 경력 한줄이라도 있는게 낫지 아 매니지먼트 오브 트래블 에이전시 어때? 영어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내 말이 그 말이다 이참에 여름에만 바짝 벌어보자 아 좀 생각 좀 해보고 야 너 그 서핑샵 사장님이 손님 좀 물어보라고 했다며 인당 만원씩 인센 준다고 내가 일정에 서핑을 넣어볼게 인센티브는 안 넣는데 오케이 사장님 신입사원 장인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자 네 빠라비리뽀 모아 인기가 심평한 하나, 둘, 셋, 무브! 야, 이걸 하루만 했다고. 매니지먼트 오브 이노베이션. 혁신 경영을 위한 전공자의 사기. 요즘 경영학과에서는 사기도 가르쳐줘? 야, 사기가 아니고, 마케팅. 이건 말이지,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경영학적으로, 아니, 예술적으로 표현된 마케팅. 야! 벌써 예약상도 들어왔어! 우리 여행사에서 신입사원을 아주 잘 뽑았어. 그치? 근데 이걸 다른 회사들만 몰라. 언제야? 날짜는 내일모레. 7년차 커플의 포포즈 여행. 그,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하자. 아이, 좀 같이 좀 보자. 뭐, 좋은데. 하루에 12만 원 벌자고, 3명의 누동력을 쓰는 건 좀 낭비 아니야? 맞네. 차 기름값도 안 나오겠는데. 제임스는 외국인의 프라이빗 투어로 예약을 받은 거지만, 한국인한테는 부산 가이드 비용을 많이 받는 건 힘든 일이지. 하지만. 하지만? 딜리브리. 우리에겐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딜비리 뭐? 한마디로, 추가 요금. 엑스트라 차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너네 제임스한테 팁 얼마나 받았어? 뭐요? 바로 그거야. 한국인한테는 팁 문화가 없지만, 추가 요금 프로그램이라면? 아, 서핑을 이어놓으면 되겠네. 그 비난계를 어떻게 쓰지? 너, 너는, 너는 카메라 있으니까 여행 중에 스냅샷 찍어주고 돈을 받아. 어? 그리고 너는 알고 있지? 어머, 그럼 너는? 나는 로맨틱 프로포즈를 위한 이벤트들을 준비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촛불 이벤트 같은 거? 이번에 예약한 남자분 말로는 7년 동안 여자친구한테 돈 버느라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이번에는 여자친구한테 힘 좀 쓰고 싶습니다. 역시 잘한다. 근데 추가 요금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하면? 노. 여자도 프로포즈를 위한 여행인 거 알아서 아마 남자 생각해서 즐겁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로맨틱 프로포즈를 여자친구분께 딱 보여드리면 게임 오버. 각자 역할 잘하면 민센 잘 공부해줄게. 야, 내가 사장인데 왜 네가 인산을 분배해? 그래. 서핑하는 거면 내 개인 강습 받는 건데. 강사 중에서는 여름도 새빼른데. 그럼 각자 해. 난 자신 있지. 각자 하자. 난 자신 있다. 나도. 와... 옷들이 제대로 시네요. 저희 여기 사인 좀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를 책임드렸던 보험료입니다. 제가 미리 보지는 못해드렸는데 인당 만원씩 2만원. 아, 네. 저인만 믿으세요. 멋지고 행복한 무산여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정말 큰 일하고 있습니다. 와... 말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런 여행 처음이거든요. 프라이빗한 여행도 처음이고... 자, 그럼 부산 토박이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경쟁이다. 당연히 부산이 후렴히 올 수는 오프입니다. 날씨는 최고입니다. 공부가 연결됩니다. 근데 저희 부부여행사의 가장 큰 메리트 이 서핑샵과의 협력관계로서 특별 할인가에 즐기시면 됩니다 자기야 괜찮지? 수영복 챙겼잖아 어 그렇지 근데 할인이란 말은 안해도 되는거죠? 어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어 서핑은 할인이 아니라 패키지로 신청하셨네요 그 바이드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하자 아니 추가요금이나 돈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수트랑 보드 대여비는 따로라서요 네 괜찮아요 얼마죠? 추가요금들은 제가 따로 취합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요금들? 엄청 파이트나 그러네 그래도 자기 너무 잘 어울려 나 사진찍어줘 혹시 멋진 스냅사진 원하지 않으세요? 두 분의 아름다운 부산여행사진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저 사진기능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자기도 좋지 좋기는 한데 추가요금 후반 보정까지 해드릴게요 네 스냅사진 해주세요 아니 추가요금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우 예뻐 스냅사진까지 필요 없는데 왜 추가요금 내면서 사진을 찍자 그래 자기야 지금까지 우리 이런거 해본 적 없잖아 우리 결혼 전에 돈 상관없이 이런거 하고 싶었어 너가 그렇다면 알겠어 하기 싫어 이미 슈트도 입었고 추가 결제도 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자 준비운동을 하기 전에 제가 매선 퇴조를 할... 걱정 마세요 뒤에 나올 이벤트들은 여자친구분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다녀본 적이 많이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응 너는 두 분 서핑 가서 바라고 너도 너 너는 카메라 잘 찍고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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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놀이 아까 보니까 형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마지막에는 눈물받아야 될 겁니다 감동의 눈물 저기 어 응 어 그 어 다음 코스 설명 들었어 응 너는 너 이거 해도해도 넎만 한 거 아니야? 몽정아 네가 나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지 알아ils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결혼식 예산도 빠듯한데 너 7년 동안 나 만나면서 어떻게 내가 좋아할 걸 몰라? 지금 우리가 추가 요금 내면서 폭죽이나 터뜨릴 때야? 그리고 불꽃돌이 불법이야! 근데 이거 불법이지? 이런 얘기는 공짜라고 해도 해카 말까야? 그리고 너희들 사기꾼이들 영업친구 낳은 거야? 문정씨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요? 사실 그 남자친구분이 프로포즈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어요 무료 이벤트요? 네네 오늘 깜짝 무료 이벤트였답니다 문정씨가 오늘 프로포즈 받는데 무료라고 하면 좀 서운해하실까봐 저희가 비밀로 하고 있었죠 에이 프로포즈는 서프라이즈로 받아야죠 자기야 진짜요? 제가 당첨 됐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어떡해 그것도 벌어 아 우리 결혼도 해야되고 여유도 없는데 원정아 원정아 돈이 없어도 늘 행복할 수 있어 우리 돈돈거리면서 살지 말자 난 너만 있으면 돼 나도 너만 있으면 돼 이런거 다 필요없어 하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 결혼해 줄래? 응. 결혼하자. 오늘만큼은 돈 걱정 안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울지마. 나도 울잖아. 여보. 내가 미안해. 이제 우리끼리 다니다. 저 사람들 너무 불편했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 보자. 평소처럼 우리끼리 카페도 가고 구경도 하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끼리 여행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유로운 여행 플랜 짜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무료 이벤트 감사합니다. 포기 잘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정 이쁘게 해서 보내주세요. 아 뭐고. 네. 아 진짜. 우리도 경고하자. 이게 뭐냐. 그 남자 아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 한 거 아니야? 아니. 종일 보니까 눈치 더럽게 없더라. 야. 무료 이벤트면 우리 적자 아이가. 기름값만 한 5만원 나왔구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아 뭐야. 야. 같이 와. 나도 먹으려고. 1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아. 15만원. 이쁘네. 얘들아. 예약 잡혔다. 오. 이번엔 누가 오려나? 모자 둘 지난번 커플보다는 좀 낫네 중학생 아들에 비해서 교육적이고 의미있는 여행을 부탁한다는데? 근데 교육적인 여행은 뭔 여행인데? 음... 교육적인 곳에 가는 여행?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에요 네 맞아요 혹시 기분 나쁜 상황에 오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제가 다그치기는 하는데 말은 듣지 않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청소년들과 매우 친합니다 예 아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고 교육적인 여행 만들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보자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고 네? 뭐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맞제? 두 분이 날씨 요정이신가봐요 요 며칠 계속 부산 날씨 우중충하고 별로였는데 그렇네요 부산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라 준수는 부산이 처음이에요 아 어머 준수 친구는 부산이 처음이구나 네? 무슨 노래 들어요? 힙합이요 힙합 이즈 마이 라이프 힙합 없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어머 힙합 이즈 마이 라이프 그 나도 힙합 좋아하는데 왜 힙합? 저희 조금 이따가 갈 전망대 진짜 멋있거든요 별가 없네 서울에도 전망대는 많아요 서울과는 또 다른 맛이 있죠 그래도 서울이건 부산이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살다보면 지금 어머님이랑 여행하시는거 계속 기억에 남을거에요 아 수고한 일 같아 너!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죠? 어머 아우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딱 던지고 네 그 다음에 웨이브 웨이브하고 아니 웨이브를 좀 화려하게 따 따 따 던 아우 할 줄 아는게 뭐에요? 네 행위 무시하나? 야 행위 맨손체조는 잘한다 아니 그게 뭐야 야 처음 웃었다 어 야 맨손체조하면 웃기겠다 아우 형수 야 왼쪽부터 하나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자주 저래요 아무데서나 랩하고 하나 둘 고생이 많으세요 아 아 준수가 멋있어서요 준수가 성적이 좋았어요 공부만 하면 좋을텐데 사춘기잖아요 곧 나아지겠죠 영도대교는 원래 부산대교라고 불렸었는데요 일제강점기시대 때 건설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멋있죠 예 멋지네요 멋지네요 에이 이집 하이 낭라 진호 무슨 상관없는 이름이 희생 그 놈의 힙합 지겨워죽겠어 형 이제 됐어요 너 그 똑똑한 머리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는 몰라 나는 힙합을 하고 싶다고 얘가 정말 네가 무슨 가수가 된다 그래 준수야 대화를 해보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야 돼 하지만 제가 말해도 엄마는 안 됐잖아요 자 그럼 나한테 했던 것처럼 멋지게 보여드려 아 방금 봤잖아요 아 소용없어요 어머니 준수가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싶대요 늘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제예요 어머니 준수를 많이 사랑하시죠 사실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보면 거긴 정말 험난했던 해 너나 나나 밤새워서 공부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 자랑스레 여긴 기억도 이전 취직해 양복 입고 싶었으나 결국 내 꿈은 힙합뿐인 걸 이제 알았네요 my dream 그 리모를 긁고 되돌아갈 수 없어 리방을 꽉 채운 여자의 공책 이제 지겨워 엄마 꼭 기쁘게 해줄게 기대해 버킹백 kill it back 성공해 반드시 사줄게 요 엄마 내가 꼭 기쁘게 해줄게 졌다 자 양손 구의하시고 부부 부부하면 웃는 얼굴이네요 부부 아 너무했다 그.. 오늘은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올라가면서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야 잘됐다 우리도 여기서 응원할게 아 맞다 잠깐만요 ck 아 big 이게 뭐야? 맘에 안들어도 치나요 아 으 으 우와 멋있어 야 너희가 언제 샀어 becomes 암톡 마음에 들어요? 응 잘 신을게 야 세웩이네 신발이 그쵸? 아, 뭐! 내가 처음에 했다고. 아니. 이리 해봐. 이리 해봐. 이리 해봐. 빠르게. 그럼 어디서 배우는 거야? 맨손 체조를 우리 여행사에 트레이드마크로 딱 박아놓는 건 어떻나? 아니야. 진짜 별로야. 맨손 체조를 하면 건강해지잖아. 심심히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사이비 같은데? 사이비? 맨손 체조로 구원받을 지어야 돼. 변하지 않는 클리셰가 있지. 아, 왜? 해봐라. 전남친은 왜 항상 재생할까? 아, 싫어. 구린 츄리닝. 완벽하네. 거봐. 배도 긋잖아. 내가 내일 서울 올라갈까? 나 내일 공강이야. 어, 전남아. 내가, 내가 했다가 전화해. 미안해. 미안해. 어? 어, 민정아. 어? 혹시 오늘 카팅 할래? 어, 미안해. 나 남자친구 있어서. 미안해. 우리 다음 주에 부산에서 만날까? 어, 진명아. 나 아직 전방총회 뒤풀이 안 끝났어. 아직도? 그래, 들어가면 연락 남겨줘. 민정아, 술 한잔 해. 아, 네. 내가 다 끝나고 전화할게. 누구야? 누구긴, 그냥 봐서. 그래, 알겠어. 누구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민정아.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지금 학기 중이니까. 아니, 보고 싶다는 말이지. 보고 싶다. 아직 열심히 하네. 나중에 전화할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통화하자. 아니야. 나중에 전화할게. 은정아, 나는 이제 좀 지쳐. 네가 감당할 수 있다며. 서울에 있는데 학교 안 가겠다고 한 건 너야.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왜 그래? 무책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또 다 내 탓인 거지? 날 사랑하긴 해? 사랑한다고? 너한테서는 사랑이 안 느껴져.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내가 항상 다 내 탓인 거야. 내가 탓인 거야. ... ... 내가 바로 census. 왜 그렇게 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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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부...부산에 사시면서 부산 유행이라니... 젊은 따님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생일 데이트를 준비해달래 데이트도 여행으로 치는 거야? 뭐, 고객님들이 원하면 다 해드려야지 에이, 야 그건 심부름 센터 아니야? 야, 우리 캐치 프레이즈가 뭐야? 당신만의 여행을 계획해드립니다 삶이 곧 여행인 거지 뭐, 딸과의 데이트도 여행인 거 그래?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저, 혹시 부부 여행인가? 아, 네, 민지 씨? 아, 네, 아, 네 혹시 핫커플즈... 아, 네, 맞아요 핫커플즈 방송 나오셨어요? 네, 근데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왜요? 아버님은 모르세요? 제가 아빠 몰래 나갔노라... 저희 아빠가 좀 보수적이시거든요 아, 그러면 비밀로 하실만 하네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핫커플즈면 저... 아, 주차장 왜 이러면... 어, 안녕하세요 그 아버님은요? 아, 아빠는 따로 오신대요 아, 그 아버님이 따님을 많이 사랑하시나봐요 생일날 일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희 아빠가 좀 유난이죠 저도 좀 부끄러워요 아,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 부러워요, 민지 씨 그게... 그게... 좀... 그... 민지야! 어, 아빠, 아빠 이렇게 해야 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여행사에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우리 공주님이 뭘 좋아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말이죠 하하하하 아빠, 밖에서 그렇게 부르셔야 해? 아, 그럼 공주님을 공주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 어? 하하하하 아니, 점포동은 내가 알려줘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 아, 우리 공주님한테는 뭐든지 해야지 왜? 싫어? 으응? 완전 좋아 이제 가실까요? 아,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아버님! 어? 어머님은 오늘 안 오세요? 어? 아, 그... 민지엄마는 오래전에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괜찮아요 오래전 일인데요, 뭐 아빠! 응? 난 괜찮아 나 사랑 두 배로 봤잖아 맞지? 아이고, 우리 공주님은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응? 그... 공주님 소리 좀 그만하면 할래? 어? 어? 아, 저희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아, 저희 민지씨 선물을 사실만한 곳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아버님이랑 얘기하시면 되세요 아, 저희 그럼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자 와이콘 으흥 으흥 흥 änner 예약 간장 알겠습니다 오기 유행 출발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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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て 그 homes väl지 첫 입 자 문지야 이 모자 어때? 응? 이뿌지? 네 안오려? 네 그렇다면은 어 이거 어떠세요? 이거? 이거? 너무 이쁜데? 민지 아니야? 너무 잘하세요 그 핫커플즈 민지 어? 핫커플즈? 어 실물탑 아 대박 진짜 이쁘다 짜잔! 민지야 아빠 어때? 멋있지? 아빠 20년 젊어보인다 인정씨가 골라줬어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래요? 아빠 이거 살까? 나는 이거 살래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어? 아 벌써 골랐어? 다른 것도 더 보자 네 민지씨 조금 더 둘러보고 고르세요? 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 모자는 집에도 많잖아 정말 괜찮겠어? 어 나 진짜 괜찮아 아버님 아버님 멋있어요 argue 나 감사합니다 저녁이 앞으로도 뭘 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모처럼 다 모였는데 같이 식사해요. 아빠 괜찮지? 그럼 우리 공주님이 아주 마음씨도 예뻐요. 민지씨 혹시 천사 아닙니까? 민지야 어때? 너 와인 좋아한다고 그랬지? 어 좋아하지. 짠. 우리도 한 잔 해야지. 한발로 한 잔. 그러면 다 같이 짠 할까요? 네. 짠. 감사합니다. 꺼라필 거 하지 말아. 그 정보로 눈치 없는 거 알거든. 형. 근데 민지씨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아 그 제가 연예인 김도희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닮았죠? 진짜 진짜 닮았다. 그래 우리 민지가 연예인만큼 이쁘긴 하지. 아닌데 어디서 진짜 많이 봤다니까. 제가 그 씨름의 동키 아시죠? 동키. 응. 응. 이거 이거. 똑같은 똑같은데. 우와. 닮았네 닮았다. 어디서 봤더라. 핫커플즈 민지 아이가? 민지 아이가? 핫커플즈 그게 뭐냐? 아니. 아버님 이거 따님 아닙니까? 음. 아니. 이게 무슨. 아빠. 그게. 그. 무슨. 그게. 이게 언제냐? 올 봄에.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그거야. 아빠가 싫어하니까. 자리 옮기시죠. 아빠. 아버님. 그.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민지 씨. 인기도 엄청 많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한 56만 정도 됩니다. 너. 너 이렇게 입고 다니니? 뭐 어떤. 아. 그거. 그. 아. 왜요. 그거. 아. 이쁘구먼. 준건아. 나랑 잘해. 아니야. 야. 야. 너 나랑 잠깐 바람 좀 세우고. 괜찮은데. 아니. 아버님. 아버님 말씀대로 민지 씨는 진짜 공주님이시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랑받고 다 가졌으면 공주님이시. 근데 아버님 너무 옛날 사람 같으시다. 야. 이 새끼야. 적당히 좀 해. 아버님 힘들어하시는 거 안 보여? 아. 왜. 그래서 내가 지금 위로해 드리는 거잖아. 야. 너는 그게 위로라고 할 소리냐? 진정들 하세요. 아. 근데 잠깐. 아니. 이건 지금 힘든 일이 아니지. 뭐라고? 야. 아니. 너는 공감 능력도 없냐? 아니. 두 분이서 오늘에서야 비밀이 없어진 거 아이가? 그것도 뭔 개소리야. 아니. 봐봐라. 민지 씨도 비밀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노. 또 아버님은. 민지 씨가 말을 못 꺼낼 만큼 힘들었다는 거. 그게. 그게 얼마나 속상하셨겠노. 와. 야. 이거 이거 어? 눈치 없는 줄은 알았지만.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눈치 없단 말 좀 그만 좀 해라. 그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나? 아. 이것도 일이야. 놀러 온 거 아니라고. 야. 너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안 나? 운전만 하면 된다며 운전만. 준거 씨 말 잘했어요. 그래요. 내가 진짜 속상한 거는. 우리 민지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니가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아빠는 상관없어. 니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아빠. 아빤. 우리 공주님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 그거면 돼. 아빠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물론. 어. 뭐. 저. 저. 이렇게 입는 건 뭐 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니가 하고 싶다면. 아빠는 항상 널 응원해. 아빠. 나 진짜 미안. 우리 아빠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었네. 하. 그쵸. 그렇지. 그리고 준걸 오빠 진짜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오빠 아니었으면 아빠 마음 절대 몰랐을 거예요. 하. 아니에요 민지 씨. 제가 뭘. 아. 내가 준걸 오빠 성격 같았으면 아빠랑 좀 더 친했을 텐데. 그치.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오늘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요. 네. 수고들 해요. 아버님. 오늘 멋졌습니다. 갑시다. 네. 랩시오. 네. 그러세요. 눈치 없는 애랑 친구 한다고 고생 많네. 니가 쓸데없는 말하니까. 알았다 마. 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여행사에 도움도 안 되겠네. 내일부터 안 나올게. 지금 알아서 붙여놔. 이래가 친구랑 동업하면 안 된다니까. 쯧. 화해하자. 맨입으로. 술 마실래? 한 잔. 한 잔. 빠라빼리뽀. 야. 왜 웃냐.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봐봐. 한 잔. 빠라빼리뽀. 오케이. 에루니. 어. 어. 아 피가 나다. 야. 그럴 때 운동을 해야 된다. 에이 봐봐라 내가 맨손체조로 약간 변형을 했거든 요래가 허! 요래! 요래! 반박자 빠르지? 이게 부부 여행사의 맨손체조다 여행사의 맨손체조가 왜 필요한데? 야 저번에 준수랑 찍은 영상 생각해봐라 어떻게든 도움되는 거라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신 김서연님? 여기여기 이야 역시 저분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맞았네 한눈에 알아봤지?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부여행사 부부트라블 에이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친구들끼리 우정여행 겸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워케이션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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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기요? 아아 워케이션? 저만 믿으세요 오빠 오빠 저 인플루언서인데 협찬은 없어요? 네? 인... 인플루언서요? 아하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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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협찬이 없습니다. 협찬이 없어요. 들어가시죠. 나 진짜 와보고 싶었네 여기. 지민이 촬영 찍고 토크인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이돌이야. 왜 예쁘고 좋잖아. 여기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예쁘긴 하네. 그러면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자격증 있는 제가 찍어드리죠. 잘생긴 오빠가 잘 찍어드리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원피스 맞춰 입으니까 잘 나왔다. 그렇지. 그렇네. 내가 준 거니까 나한테 감사해라.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근데 그거 어차피 협찬이야. 알고 있어. 와 이 와중에 사진 올라오네. 야 넌 언제부터 팔로우했냐? 난 왜 저 두 사람 불길한 기분이 들까? 응. 응. 여기다 여기. 지민이 있던 곳.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긴 하겠네. 여기 서봐.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인스타 감성도 오르면서. 인스타 감성 좀 그만 찾아. 그게 아니라. 지영씨가 여길 제일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지영이가 BTS 지민 오빠 워낙 광팬이라서요. 그러면 이번엔 서연씨가 지영씨 잘 찍어주셔야죠. 파이팅! 야. 봐봐. 장소 옮길 때마다 한 100장은 찍는 거 같은데? 인플루언서잖아. 저렇게라도 찍어야지 한 장이라도 건지는 거지. 팔로워가 몇인데? 50. 30. 그럼 우리도 살짝 홍보해달라고 해볼까? 야. 협찬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퍽이나 해주겠다. 광고비 달라고 할걸? 야 최지영! 그거 아직 안 찍은 거잖아. 아. 미안. 몰랐어. 내가 먹으라고 하면 그때 먹어. 알았어? 이제 먹어도 돼. 너 지금 한숨 쉬었어? 아니야. 그냥 숨 쉰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여행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랑 같이 여행하는 게 아닌가. 진짜 나아. 어쩌냐. 오늘 선님들마다 왜 이러냐. 여행사에 맡긴 거 아니야? 와 이러나 진짜. 오는 사람마다 드라마로 찍네. 계세요 계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 숙소로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희 집은 남자 혼자라 우리 집은 안 되는데 난 혼자 자취하니까 우리 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언니 지영이가 숙소에 안 와요 소연씨 진정하시고 전화도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소연씨 지금 지영씨 여행사에 있어요 정말요? 걱정했잖아 왜 전화도 안 받아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니 너가 나랑 여행 괜히 왔다며 이거 미안해 이거 뭔데? 내가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단 말이야 이거 우리 둘이서 입는 거야? 우리 둘이서 같이 입으려고 했지 야 내가 아무리 암이라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입고 돌아다니냐? 너 입어 난 소장만 할게 죽을래? 이거 머리도 쓰고 입고 다 해 이리 와 으이 으이 ㅋ ㅋ ㅋㅋ ㅋㅋ ㅋ ㅋ 이중아 조심해 조심 나 시험준비 때문에 몸 비치면 안 돼 나 또 잘생겨서 다치면 안 돼 왜? 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자 나 부산에 있는 대학 가려고 어? 나랑 서울 같이 가기로 했잖아 부모님 사업 때문에 이사 왔다고 서울 다시 가고 싶다고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져 버렸어 너 좋아하게 된 것처럼 나는 서울 갈 거야 내가 없는 부산인데 괜찮아? 야 누가 들으면 나 미국으로 유학 가는 줄 알겠다 나 너 사랑하는 거 같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지 아이 잠깐만 잠깐만 함 하자 아 함 해도 민정아 한번 해 주자 그래 하자 하자 바람 삐리뽀 바람 삐리뽀 야 잠깐만 잠깐만 엄마 전화 나와 나 그만 꺼져 올게 어? 내가 옛날에도 눈치 없다는 말을 좀 많이 했었나? 응 그랬지 근데 그때는 내가 눈치가 없었어 지금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야자 빼고 여기 진짜 많이 왔었는데 나랑 너 사랑하는 거 같아 너 사랑하는 거 같아 아 그런 말로 입막음 하지마 난 진짜 너랑 서울 같이 가고 싶어 야 야 마음은 먹은 거지? 응 그래도 우린 괜찮을 거야 야 까라필코 마다 해야지 야 아이 좀 춤노 몸 좀 풀어야겠네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야 생각해봤나 맨손체정 이제 우리 트레드 마크다 나 진짜 죽어도 싫어 야 누구 맘대로 아 하자 좀 걔 안타니까 너가 너무 고리게 추잖아 내가 한번 보여줘? 해봐 보여줘? 보여주면 너한테 나도 가져가 해봐 해봐 왜 웃냐? 내가 나한테 인정 인정 인정해도 인정해 인정 인정해도 인정해 응 너 왼손체정 다른거 없냐? 아 괜찮아 그 정도도 아니 트레이트 마크 하려면 다른거 좀 해봐 내가 인정이보단 낫지 어이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인정이가 춤선이 이쁘긴 해 그건 인정 응 응 응 응 응 응 야 내가 오늘 좀 술 대가 먼저 가볼게 찬호 여기 두고 간다 너 알아서 가라 뭐 벌써 가 아이 술 됐다고 응 나도 갈게 인정아 어? 아니야 오늘 수고 많았어 그래 내일 보자 친구 해주세요 친구비 줄게요 저 저희는 여행사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돈을 더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따블 따블로 드리겠습니다 네 할게요 뭘 하면 될까요? 야 너 그거 나 진짜 이 번 모르나? 130만 구독자 떠오르는 먹방 유튜버 얌쯔님 어 어 어 어 어 어 130만 대신 조건은 한 분이 제 유튜버에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응 응 사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딱 카메라빨 잘 받을 상이야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얼굴 상이라 봐야죠 응 나도 구독자인데 저 저요? 저는 좀 싫어요? 좋다 세배로 드릴게요 저보단 저 친구가 재밌고 유튜브에 좋을 것 같은데 전화 스트리밍도 해야돼서요 에이 라이브는 중거리 위험하지 내가 뭐 어때서 사장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어떠세요? 언니랑은 동갑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고딩 때 엄청 먹느라 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국 나가고 하나는 서울 일이 바쁘고 나가 죽어요 네? 친구도 없는 제가 문제죠 바다 많이 춥나 지금 바닷물은 뭐 따뜻해가 들어가기는 나쁘지 않죠 어 아 아니 그게 왜 얌쭈님 문제에요 그쵸? 제 잘못 아니죠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 기장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 부산 절친과 함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요 진명 아빠 인사해줘 아 그.. 안녕하세요 하하하 얘가 좀 샤이해요 아 김장플라노 친구 오늘은 시장에서 해산물을 사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타보려고 합니다 아 그.. 나는 많이 못 먹는데 괜찮아? 내가 많이 먹으면 돼지 그러네 너는 원래 많이 먹지 돼지잖아 죽을래? 어? 잠깐만 컷 컷 컷 앞으로 돼지 금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찐친 느낌을 좀 내려다가 이거 편집해야겠네 아.. 괜찮아요 저는 잘생겼잖아요 아.. 또 시작이네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이제 친구니까 익숙해지세요 저는 조회수 생각 안해요 짐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면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오.. 멋있으세요 알죠 사실 양진이 700만원대부터 구독자입니다 정말요? 아 찐팬이셨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우와.. 여기 신한데? 우리 대게 먹을까? 괜찮다 다 살아있어 뭐 찍는 거예요?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 알지 알지 우리 가게 홍보 좀 해주나? 맛있게 해주시면 홍보해 드릴게요 우리 맛집이지 그럼 어떤 걸로 해줄까? 2만원? 4만원? 저거 크다 돈은 상관없으니깐 제일 큰 걸로 주세요 아 제일 큰 거 무조건 커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아니면 비싸거나 양이 많거나 엄청 뱉거나 특약 좋아요 아까는 조회수 생각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직업자식으로는 직업자식으로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극적이거나 논란 있을만한 댓글은 무시하고 자연스럽게 댓글도 보면서 나랑 대화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주입니다 네 지금 막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누구냐고요? 오늘은 제 친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얌주 고등학교 친구 이진명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나 긴장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왜 나 서울만 있으냐고 하는데? 너가 대답해 드려 아.. 어 그 저는 서울 살다가 고등학교 때 전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얘가 서울에서 전학 왔거든요 어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기장에서 유명한 대게예요 여러분 대게 엄청 크죠? 속이 꽉 찼어요 먹을까? 너 뭐하냐? 만원? 자주는 아니고 가끔 보낸다 둘이 야무지게 먹는다 이거 둘은 오늘 별로야 시청자에서도 너무 적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만명이 적은거에요 많을때는 5만원 그냥 넘기지 어마... 혹시 나가 죽어야 되나? 또요? 바다에 뛰어들면 춥겠죠 아직 바다도 그렇게 안 죽을긴데요 혀진이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뒤도 안들어보고 그냥 가보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가보지 10시에 오시기로 한거 맞지? 맞는데... 좀 늦으시네 전화해봐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안받아 야야야 신미애 가짜친구 들통난거 같은데 어? 어? 입아라 이거 동창생이 댓글을 달았나봐 하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 어떡하지? 진짜 큰일이네 아 진짜 바다에 띠띠 가면 웃자노 야 일단 우리 여기 숙소 근처부터 좀 찾아보자 동창생이 동창생이 그러는데 저런 분은 졸업해보면 없대요 유튜버 논란 중에서 가짜친구는 또 처음이네 와... 얌츄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어이없다 지난번 라이브 때 누가 친구 없냐고 그래서 그런듯 거짓말 할게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나 야... 기사도 떴다 얌츄 고교 시절 왕따 논란 이것도 뭐고 뭐? 왕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얌츄님 담당 매니저 보고 답답하시는거죠? 아 네 얌츄님이랑 연락이 안되서 일단 댓글들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댓글에 여기도 나와요? 네 미치겠네 문제는 얌츄님이 학폭 피해자였는데 학폭이요? 네 가해자가 생각없이 왕따 사실을 올렸다가 오빠로 댓글을 지은 것 같습니다 가해자 주제에 당당하네 그래서 지금은 여론이 조금 분분한 상황이고요 맞네 아까보다는 여론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욕이 심하네 저기 그래서 부탁드릴게 있는데 해명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되는 부터인거 알지만 근데 해명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본인도 아닌데 네 물론 거짓말한건 잘못이지만 그건 몇몇 극성 악플러들이 얌츄님이 합방을 안한다는 이유로 친구가 없냐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방송을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거짓방송을 보여드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학창시절 가슴아픈 상처로 인해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얌츄님과 정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얌츄님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울이 꺼졌어 뭐고 이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부끄러움에 숨고 싶었지만 진명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신 제 밖에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정아 야 장인정 늦었으니까 들어가자고 넌 어떻게 옛날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왜 이렇게 애가 못 책임해 나 나 때문에 그래? 너 걱정되니까 그런 거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빠뜨리는 바람에 아니 처음부터 이상한 부탁을 해서 죄송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라이브 방송 이번 일 잘 수습하고 꼭 연락드릴게요 그럼 갈게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얌찌님 항상 응원합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뭐? 뭘 못 알아듣는 척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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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도 내 몰카 같다 어떻게 오늘 손님들마다 다 이 모양이냐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냐 아 진짜 어디 수맥 같은 거 흐르는 거 알까 이름이 문젠가? 아니면 사장 문제? 뭐라고? 아이다. 부부여행사 이름은 걔 안치. 어디가? 왜 귀엽다 아이가. 귀여운 게 최고집. 누나! 오랜만이네! 누나 오랜만이다! 언니! 뭐하고 지났어요? 언니 모르나? 영주 누나 밴드 한다고 솔로 가출했다 아이가. 지민이 니 누나 안 와? 아니 가출이 아니라 출가 출가. 어? 지나가다 얼굴은 본 거 같은데?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얼굴이긴 하죠. 근데 누나 밴드예요? 어. 근데 그게. 여기 우리 동네 동생들. 어. 그리고 여기는? 밴드 단디 멤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해체할 밴드. 와. 어떻게 자식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갈 수가 있지? 언니도 말없이 짓나갔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말없이 세계 여행 가셨는데요. 진짜? 두 분 여전히 재미있으시다. 아 근데 밴드 이름이 뭐라고요? 단디. 네? 어? 단디. 단디. 아 그 단디. 단디 되라고 단디. 단딘다고 단디. 아 약간 유치하고 개성 있고 좋네. 눈치지. 내가 눈치 없었담. 인정. 괜찮아 뭐. 다들 그래.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밴드 아무도 몰라. 여기는 어쩐 일로. 어. 그게. 이별여행 이별여행. 진짜 꼴값이다 그치. 야. 또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낭만이지. 낭만. 그래. 그 낭만 찾아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낭만. 낭만 좋지. 아휴. 그나저나 이제부터 어떡하냐. 너네 부모님 댁에서 자기로 했었잖아. 나는. 차에서 자도 좋고. 바닷가 앞에서 자도 좋아. 내가 해변가에서 차라 쓸려가면 어떡하려고. 언니. 우리 여행사 지금 숙소 비워요. 거기 어때요? 아 아니야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너희한테 빈대붙을 순 없지. 그래도. 낭만 이별여행인데. 그래 그 낭만 찾다가 우리 밴드 망했지. 누나 그러면 이건 어때요? 낭만도 있고. 돈도 안 들고. 그냥 낭만 이별여행만 하고 가자. 공연은 무슨 공연이야. 야 시작보다 중요한 게 마무리야. 어? 우리의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답긴. 차가운 현실이지. 아끼며 장비며 다 있는데. 그냥 좀 하면 되지 그건. 아니 보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뭘 위한 공연이냐고. 야 저 새끼 낭만이 없어. 어 난 모르고 싶어. 나는 낭만적인 실패보다 고단한 성공이 더 좋다. 이 밴드는 낭만이거든. 그 놈의 낭만 낭만 그만. 오늘은 여행사 손님 없어? 네 오늘은요. 손님이 없어서 어쩌냐. 있어도 문제예요. 배가 좀 고프네. 자 형님들 중골표 해물라면입니다. 이게 무슨 해물라면이냐. 형 여기 보시죠. 여기 새우 있다 아닙니까. 국물은 끝내줍니다 형님. 우리가 부산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럼 공연은 어디서 할지 늦증 정하셨어요? 아니 아직 고민 중. 아직도냐? 아 그냥 안 한다고 말해. 그리고 내가 안 해. 요리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 공연장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요. 그럼 할까? 야 이런 게 어딨나. 니가 말할 때 안 한다며. 응 지금은 네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인정이가 말한 거잖아. 아 미안.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아닌데요? 이제 안 사귀어요. 아 사귀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안 사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연하는 거야? 관객도 제가 어떻게든 다 구해볼게요. 관객도 모험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뭐 SNS에 홍보하고 전단지도 돌리면 되죠. 그럼 할까? 까짓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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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고생 많았다. 너무 고마워 정말. 누나 준비는 다 되셨어요? 그럼. 우린 항상 준비되어 있제. 이거 인종이 혼자서 다 만든 거야? 네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엉성하네요 진짜 우리 인종이 대단하다 고마워 저희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도 풀게 맨손 체조라도 아무도 긴장 안 했어 저기 얘들아 네?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자! 알고 보면 내가 제일 낭만파라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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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시다! 야 Vin제이 멋있네 그러게 화이팅! 파이팅! 진짜! 파이팅! 정답! tac! 파이팅! 파이팅! 후렴Okay! 하하 음 그 너무 좋을 때면 날 일으켜 세워줄 네가 있어 다시 걸어나가 저 멀리 갈매기처럼 날아가자 우리가 함께 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걱정 마 It'll be fine 너와 나 계속 함께 노래할 거야 또 어둠이 우릴 가려 빛을 빼앗겨도 영원히 It'll be fine 포기하지 않아 난 나갈 거야 늘 떠있는 태양처럼 우린 모두 함께 다시 시작된 여행 뒤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인다 그러게 온 세상을 눈 안에 다 담아 저 위로 달려가 보자 자유롭게 더 새로워질 여행의 목소리를 높여 네 네 네 네 네 파인! 포기하지 않아 난 나갈 거야 늘 떠있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성공적인 뒤풀이와 이별을 위하여! 위하여! 많이들 먹어! 사시미의 위스키는 아니지만 이 마른 오징어에 캔맥주만큼은 배부르게 대접하고 싶다 누나, 공연 대박이었어요 반응도 엄청 좋았고 진짜 사랑이 달라 보였다니까요 노래도, 기타도, 드럼도 진짜 최고! 최고! 맞아 진짜 해체하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싶어 에이 뭡니까 형님! 그러면 해체는 취소네! 우리 밴드 단디는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체야 난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멤버들이랑 밴드도 해보고 동생들 덕에 마지막 공연도 하고 술이 부족하지? 내가 좀 더 사올게 언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언니! 언니는 밴드 해체하면 언니도 음악 그만둘 거예요? 음... 사실 소속사에서 제안이 오긴 했었거든 너무 좋다! 근데 안 하려고 왜요? 좋은 기회 아니에요? 발라드라서 난 락이 좋거든 언니 락이 최고지! 락이 되세요 요즘 알죠? 하... 아니 그러니까 해체를 해야지 그래야 영주가 혼자 노래할 거 아니야 근데 영주는 계속 밴드 하고 싶다잖아 우리가 영주 앞길 막는 거라고 야 너네 나 때문에 해체하자고 하는 거였어? 정혁이는 너가 솔로로 솔로로 데뷔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해체하자고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해체를 하겠냐 너 소속사에 연락 온 것 때문에 그래? 나 발라드 안 한다고 했지? 나 10년 전에 너네 만난 순간부터 뼛속까지 락앤롤이라고 여보 너네가 나 책임져 아 나이트 잘 나 죽을래? 어? 반디 해체 취소야 우리 한번 외칠까? 나 낭만 판 거 몰라? 나 낭만 판 거 몰라? 형 뭐해? 자 반디 재자 반디 재자 형 누나들은 그렇게 마시고 괜찮아요? 너 술은 안 넣는다는 이야기 알아? 하도 마셔서 간이 헌 거야 하 나 제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술 퍼먹는 인생 마치 우린 진짜 많이 마셨지 우리 나가서 해장이나 하러 가자 형님 해장하면서 빠라비리뽀 빠라비리뽀 오케이 너흰 같이 안 가? 아 지금 차 타면 토할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일단 다 같이 서울로 가야지 다시 밴드는 하시는 거죠? 아 무조건이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똑같다 역시 해장에 바나나 부유지 형 누나들은 서울 잘 올라갔을래나? 잘 갔겠지 뭐 야 근데 내 얼굴도 이러냐? 하 네 어 아니네 잘생겼네 야 지금은 확실히 평소에는 인정한다는 거지? 인정? 오늘 예약이 들어왔어 어 엄마 아들 잘 지내고 있었어? 엄마 근데 왜 국제전화가 아니지? 지금 네 아빠랑 김해공항이야 뭐 부산이라고? 아니 언제 올지 모른다며 그래서 지금 왔잖아 오빠 소매치기 당해서 돌아왔어 소매치기? 괜찮아? 아니 우리가 안 괜찮은데? 야 사무시 어떡해 어? 어? 그 잠깐만 그 김해공항이라고 그 중골이라고 데리러 갈거야 내가? 나도 피곤하다 왜 내 보고 야 일단 네가 가서 시간 좀 벌어봐 야 바로 바로 택시 타고 오면 큰일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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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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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dunno 빛아 비비 새내 없음 아!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너희 다시 사귀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근데 이 짐들은 뭐야? 저 티셔츠는 뭐고! 이제 끝이지? 어! 태엽이야! 우리 돈은 좀 벌었나? 퍼플 무료 이벤트 해주고 어제 술값 대신 내주고 없어 없어? 어제 영주 누나가 쓴 거 아이가? 카드 주길래 받아서 긁었더니 잔액 부족이더라 그러면 폐업이 아니고 파산이야? 그럼 내 월급은? 지난번에 줬잖아 그게 다라고? 경력이 생겼다 아이가 경력 와 진짜 악독하다 내 열정패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야! 연주가 다 나와줬어! 얼마? 얼마나 줬어? 10배 편지도 있어 어! 감사합니다 야 이걸로 우리 퇴직금 하자 퇴직금 퇴직금 오케이! 오늘은 행님이 퇴직금으로 한통 쏜다 마지막인데 빠라 삐리뽀 가야지 있어봐 호주 갔다 언제 와? 어 한 6개월? 기다릴게 나 호주 남자 만날 거야 그래? 나 진짜 재밌게 놀거고 연락도 잘 안될거야 그래 너는 뭐 할건데? 글쎄 사장님? 나도 이제 경력직이니까 좀 맥주 좀 마시자 아니 너 좀 알아서 가봐라 좀 아 잠깐만 예 예? 서팅대회에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유튜브 영상이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야 거봐 취미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지 내가? 아 그럼 무슨 타이밍이고 아 진짜 하기 싫은데 마지막이잖아 애도! 알겠어 가자 가자 빠라 삐리뽀! 야 큰 달 20초! 길다 길어 재밌었다 구구여행사 재밌었다 재밌었다 자 그럼 나가지 알제? 둘 셋 아빠리 네 아빠리 이리와 아빠리 이 갈매기처럼 날아가자 우리가 함께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걱정 마 It'll be fine 너와 나 계속 함께 노래할 거야 또 어둠이 우릴 가려 빛을 빼앗겨도 영원히 It'll be fine 포기하지 않아 난 나갈 거야 늘 떠있는 태양처럼 우린 모두 함께